안녕하십니까? 박세주인이 아닌 오늘은 이은재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어니스트라는 밴드에 속해 있습니다. 오늘 22년 8월 10일 수요일이죠? 오후 12시, 낮 12시에 이렇게 디지털 싱글이 발매가 되었습니다. 세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. 세 곡 다 기타 제가 친 그런 곡입니다.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. 멜론, 지니, 벅스, 바이브, 폴로, 애플, 스포티파이, 유튜브, 아마존, 디저, 사이달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, KK박스, 죽스, 무브, 레쏘, 아이원 차이나, 판도라, 마지막으로 안가미까지. 이렇게 총 15곳에 발매가 됩니다. 저희 진짜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열심히 기획했거든요. 노래 듣고 어떠신지 그 음원 사이트에 댓글 다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. 그리고 저희 어니스트 그 음원 사이트 바로 채널이 있는데 거기도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떤 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. 채널 구독 누르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진짜 그 음원 사이트 댓글에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신 거 보면 저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.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추후에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제가 또 공연 소식 있으면 커뮤니티나 인스타 이런 걸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어떤 놈인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박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간절합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니스트도 어니스트지만 저 박세주인 본분을 다 해야겠죠.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루셔루스. 어니스트 화이팅. 화이팅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